상시 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의 첫번째 문제 고급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를 실행하기 전에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L2부터 L3 영역에다가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L2셀에다가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임의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번째 조건입니다. 승인일자가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면서 결제방법이 체크인 데이터에 특정 필드만 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end와 위크대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인다. 그래서 저는 순간 OR 함수도 있겠다 했는데 OR 함수가 없습니다. end 함수만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end라고 입력하시고요. 첫번째 조건은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승인일자가 있는 첫번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위크대의 함수는요.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반환해 주는데요. 리턴 타입이 문제의 일요일이 1로 시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3셀 입력하고 심표를 입력했을 때 일요일부터 숫자 1로 반환되는 리턴 타입은 1입니다. 1을 입력하시거나 더블클릭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일요일이 1, 월요일이 2, 화요일이 3, 수요일이 4, 목요일이 5죠.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가 6, 토요일이 7입니다. 문제에서 금요일이거나 토요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크대의 함수를 통해서 추출된 숫자가요. 리턴된 숫자가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요. 6 또는 7이 되겠죠. 6보다 크거나 같다.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라는 조건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결제 방법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2, 3을 선택하시고요. 결제 방법이 체크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결제 방법이 체크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다면 저희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면요. 승인일자와 카드 이름과 사용처와 결제 방법 결제 금액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L6 셀에 오셔서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하시고요. B2부터 저희는 J3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L2부터 L3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L6부터 P6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 있습니다. 라고 결과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B3부터 시작하셔서 J34까지 드래그합니다. 위쪽에 있는 제목은 포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세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하실 결정 선택하신 다음 승인 일자가 짝수일 때 승인 일자에 일수를 구한 값이 짝수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거고요. 그러면 함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짝수입니까? 라고요. is2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함수를 통해서 승인 일자가 있는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되 B3만 비교할 건 아니고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B열은 고정 행의 위치는 바뀔 수 있도록 데이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짝수입니까? 라는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체육이 색깔이 있습니다. 체육이 탭에 가셔서 노란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미리 보기 형식으로 서식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승인 일자가 짝수에 해당한 데이터인지 그 다음 짝수에 해당한 데이터 조건이 하나였죠. 해당한 데이터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B2부터 시작해서 J36까지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인쇄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반복할 행을 우리는 현재 4행을 반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행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반복할 행까지 작성해 주셨고요. 메모는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보니까 시트에 표시된 대로 메모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한 페이지의 모든 열을 맞춰 인쇄될 수 있도록 페이지 탭에 가시면 현재 확대 축소 배율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 맞춤을 이용하셔서 모든 열이니까 너비값만 1로 해주시면 돼요. 높이값은 넣지 않으시고요. 모든 페이지의 모든 열을 한 페이지의 모든 열을 맞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셨고 맵 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신 다음 하단이니까 바닥끌 편집을 클릭합니다. 맵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시트 이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트 이름이라고 하면 시트 이름 삽입 눌러주시면 되고 다시 오른쪽 구역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글꼴과 기울인꼴, 글꼴 색깔의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 서식을 눌러서요. 글꼴이 기울인꼴이고요. 그 다음 hy경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y경고딕을 찾으셔도 되고 찾기가 어려우시면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hy경고딕, 기울인꼴,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파랑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가로 두 개 입력하신 다음 페이지 번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 삽입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기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글에 대한 편집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이제 페이지 설정에 대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셨던 내용을 파일에 가서 인쇄를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번호와 시트 이름과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세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작업의 첫 번째 D3부터 D33 영역에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작업을 할게요.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측정 시간과 습도를 이용하셔서 측정 시간과 그 다음에 습도를 이용해서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정 시간이 12시 전이면 검정색으로 12시 이후이면 하얀색으로 습도의 10의 배수만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피트 함수를 통해서 기호를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 조건이 있었던 거죠. 측정 시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측정 시간의 데이터가 있는 C3의 데이터가요 12시 전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시 전이란 조건은 12시는 0.5 라고 입력합니다. 12시는 0.5 24시는 24시는 1이라고 입력하면 되고 12시는 0.5 0.5 전이라면 저희는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라는 함수를 입력하는데 어떤 걸 반복할 거냐면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가지고요 검정색 동그라미를 반복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반복하실 거냐면요 습도의 10의 배수만큼 습도가 있는 J3을 선택하고 나누기 10에서 10의 배수만큼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리피트 미음 눌러서 한자키 하얀색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습도의 나누기 10 10의 배수만큼 반복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표시의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 1의 시작점과 그 다음에 지역명을 이용해서 시작점과 지역명을 이용해서 화면 살짝 이동할게요. 표 4를 이용해 가지고요 오차율을 찾아서 오차율을 찾아서 도로명과 함께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 예는 표시 예는 고산 자로 빼기 그 다음에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표시 예는 조금 있다가 표시 수정하고요 우리는 문제 제시된 텍스트는 표시 예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고 그리고 sum if와 left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텍스트 함수가 있으니까 먼저 훌딱 해놓고 작성할까요? sum if 값은 조금 이따 구할게요. 심표 그 다음 어떻게 표시하실 거냐면 표시 예와 같이 고산 자로 도로명 다음에다가 도로명 다음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m% 어떤 걸 연결할 거냐면 빼기 백분율로 표시해서 그러니까 하이픈 그 다음에 백분율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겁니다. 0.00 다음에 백분율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시 예와 같이 도로명 다음에다가 지금 도로명과 함께 표시한다고 했으니까 도로명 다음에다가 그 다음에 문제에 구하신 오차율을 가져오겠죠. 구해온 값의 합계를 백분율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는 나중에 작성하셔도 되고 처음에 미리 작성해 놓고 안쪽에 값을 넣으셔도 돼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시작점과 그 다음에 지역명과 이 정보를 이용해서 표사에 가서 찾아가지고 우리는 오차율의 합계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차율을 찾아가지고 표시하도록 하겠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sum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sumif s 실제 어떤 데이터에 sum range 합계를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오차율에 해당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사실은 오차율에 해당한 값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f3 눌러서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오차율의 영역은 항상 동일한 영역이니까 심표 이제는 첫 번째가 합계를 구할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을 찾을 범위는 우리는 첫 번째 지역에 가서 지역에 가서 지역에 가서 그럼 표사의 지역에 가서 지역을 선택하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현재 데이터에 현재 데이터의 시작점에 시작점에 보시면 지금 다 지역이 다섯 글자거든요. 지역이 다섯 글자니까 시작점에 가서 시작점에 가서 다섯 글자를 추출한 값과 같다라는 조건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left 함수를 통해서요. 시작점이 있는 g3에 가서 다섯 글자를 추출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줬습니다. so sum if s는 처음에는 합계를 구할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을 찾을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세 번째는 첫 번째 조건 지역에 가서 서울특별시입니까 부산강역시입니까 찾을 건데 그 찾을 값은 시작점에 가서 왼쪽에 다섯 글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하고 비교해 볼 겁니다. 심표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우리는 성동구부터 강소구까지 구에 대한 정보를 찾을 건데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면 현재 도로 지역명에서 가져올 겁니다. 지역명은 방향키를 이용한다고 하면 e3에 있습니다. 또는 e3이 안되면 e1세를 클릭하시고 선택하는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sum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겁니다. sum if s는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는데 지역이 서울특별시이고 그 다음에 구가 성동구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오차율의 값에 합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찾아오는 역할의 기능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성하셨다면 이제 문제에 나와있는 텍스도 사용하셨고 sum if s도 사용하셨고 left 함수도 사용하셨고 m% 연산자 우리 텍스 형식을 설정하기에서 넣으셨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는 도로명 고산자로 다음에 해당한 값을 찾아오니까 1%이네요. 백분율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서 1% 서울특별시의 양천구를 찾았고요. 양천구는 1.3입니다. 1.3%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m if s는 사실은 여러 개 조건에 만족한 학계를 구하는 함수이지만 현재 예제에서는 시작점과 지역명의 정보에 해당한 값을 찾아가지고 오차율의 값을 가져와서 텍스 함수를 통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처럼 표시하는 역할로도 현재 예제에서는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요. 표 1에서 측정일자가 있고요. 측정일자 그러면 비열에 있습니다. 측정일자와 시작점과 그 다음에 제비산번지 등 면지 평균 농도를 이용해서 표 2에다가 표 2에 표 2에 5, 4부터 R, 12 영역에다가 최대 값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는 영역이 조금 많으니까 화면을 살짝 작게 하겠습니다. 최대 값을 표시하는 계산하는 문제이고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실 거고요. 배열 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값을 구할 거니까 맥스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맥스 함수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작점이 서울특별시 이고 그러면 시작점이 시작점에 가서 시작점에 가서 우리는 서울특별시를 찾을 거예요. 그럼 서울특별시라는 글자가 몇 번째 위치합니다. 라는 값이 주어지겠죠. 주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역명에 해당하는 지역명이 N4부터 N12 해당한 데이터는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 지역명은 마찬가지로 시작점의 정보에 가서 지역명을 찾을 겁니다. 존재한다고 하면 몇 번째 위치합니다.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성동구가 현재 시작점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는 둘, 여섯 번, 일곱 번째 있는데요. 라고 구해오겠죠. 그래서 그 값이 있다면 첫 번째 서울특별시 그 다음 해당된 성동구나 양천구 이면서 그 다음 세 번째 또 4일 10일 15일 18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만 입력되어 있죠. 측정일자에 데이함수를 통해서 1을 추출한 값이 위에 있는 4부터 18일에 해당한다면 저희는 어떤 데이터에 재비산 먼지 평균 농도에 최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 구하는 값은 최대값이에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거고요. 조건은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재비산 먼지의 평균 속 농도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겁니다. 커서를 5,4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합니다. 그 다음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맥스 함수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에 if error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인드 함수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입니까? 성동구 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건데 성동구에 해당한 글자가 몇 번째에 위치한다. 만약 일치한 데이터가 없다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false 라고 처리할 수 있도록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if error 라고 입력하시고요. 파인드 찾겠습니다. 파인드 텍스트 찾을 텍스트는 서울특별시라는 데이터는요. 따로 입력되어 물론 물론 저기 위쪽에 입력되어 있긴 해요. 셀을 고정하셔도 되는데 직접 서울특별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특별시를 어디에 가서 찾을 거냐면 시작점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데 시작점의 위치는 항상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이 몇 번째 위치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첫 번째에 있는데요. 라고 1이라는 값이 반환이 될 수 있죠.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값이 구해지면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서울특별시에 해당한 데이터에 해당이 되어 추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부산광역시라고 서울특별시를 시작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파인드 함수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if 에러 함수에 0이라고 false라는 값을 넣어 주시고요. 다시 곱하기 두 번째에 마찬가지로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파인드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요. 현재 n4에 있는 값을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 시작점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그 값이 아까와 동일하게 존재한다면 숫자가 반환이 될 거니까 그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 0이라고 값을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값을 넣어 줄 거고요. 곱하기 다시 한번 세 번째 조건입니다. 데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 d a i 데이 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측정일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그 값이 어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4일과 같습니까? 라고 할 거고요. 4라는 숫자는 옆으로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f4를 한번 두 번 눌러서 4행을 어 4행을 고정할 거 아니까 아 3행을 고정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 닫고요. 이제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까지 다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곱하기 우리는 이제 최대 값을 구할 건데 누구에 대한 최대 값을 구할 거냐면 제비산 먼지 평균 농도에 대한 어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어 평균 값을 구할 제비산 먼지 평균 농도에 대한 가로를 닫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어 값이 구해지는데 음 현재 값들이 다 0이 나와서 어 어떤 값이 좀 잘못 수식이 절대 참조가 안 되었거나 값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잠깐 확인하고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맥스함수 그 다음에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파인드 함수에 오류가 있다면 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작성할 건데요. 파인드 함수에 솔특별시 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어디 가서 찾을 거냐면 g3부터 g33 영역의 시작일에 가서 찾겠습니다. 그 값이 혹시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있다면 그러면 추르라는 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0이라는 값을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if 에러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찾을 오류가 있다면 0으로 처리할 거고요. 어떤 값을 찾을 거냐면 아 파인드 함수에 n4 라고 넣었는데요. 아래는 첫 번째 4일은 잘 구했는데 11 15 18일에는 0이 채워진 이유는요. n4 n5 n6 n10에 있지만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면 5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 부분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서 n10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다시 한번 수식을 아래로 복사 그리고 오른쪽으로 복사했을 때 이제는 해당된 값이 있다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n4 부분에 제가 고정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삼 먼지 평균 농도에서 상위 5개 평균을 계산해서 표3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살짝 확대해도 될 것 같고요. 제비삼 면지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erage large 함수를 통해서 다섯 번째 큰 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K3부터 K33 영역에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닙니까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값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배열 상수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라지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K3부터 K33 영역에서 첫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세 번째 큰 값 네 번째 큰 값 다섯 번째 큰 값 을 가져올 거예요. 이제는 에버레이즈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그 가져온 데이터 다섯 개 평균을 구해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 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 public function fn 상태 라고 입력하시고요. 재비산 먼지 라고 입력 받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셀렉트 케이스 재비산 먼지를 입력 값을 입력 받았는데요. 그 값이요 50 이하 입니까 라고요. 작거나 같습니까 50 이라면 지금 조건을 작성해야 되는데 케이스라고 먼저 쓰고 해야 되는데 재비산 먼지에 입력받은 값이 혹시 케이스 50 보다 작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fn 상태는 50 이하이면 매우 좋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매우 좋음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범위 정해서 컨트롤 c 50 이하 가 아니라면 100 이하 입니까 그렇다면 좋음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컨트롤 v 150 이하 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보통 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보통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그 다음 200 이하라고 200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나쁨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case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fn 상태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우 나쁨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셀렉트를 작성하셨으니까 엔드 셀렉트로 입력하시고요. fn 상태는 제비산 먼지의 값을 입력 받아서 50 보다 작거나 같으면 매우 좋은 부터 매우 나쁨 까지 작성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커서를 L3 에 갖다 놓고 fx 그 다음 사용자 정의 그 다음 fn 상태를 선택하시고 제비산 먼지 값을 k3 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값에 따라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지에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accdb 파일 액세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파일을 이용해서 특정 필드만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실 거고 또 문제를 살펴보니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겁니다.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시작 위치를 보시면 B4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현재 제 컴퓨터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타 원본에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파일에 가셔서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라는 것을 추가합니다. 내거시로 추가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레거시 마법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 에서를 선택하면 기타 원본에서 작업하는 것과 동일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선택하시고 MSS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가져오실 데이터는 환승용 공기질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안쪽에 공기질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가져오실 데이터는 역을 가져올 거고요. 시간을 가져올 거고요. CO1산화 탄소를 가져올 거고요. CO2 이산화 탄소를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 질소를 가져올 거고요. 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날짜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문제의 넘버만 빼고 다 가져오네요. 특정 필드를 가져오신 다음 다음 누르시고요. 날짜가요. 조건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혹시 화면이 좀 작으시면 확대를 좀 할게요. 크거나 같다 우리는 2025년 1월 1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밑 그리고가 밑이에요. 2025년 1월 10일 이라는 조건을 줄 건데요. 작거나 같다 2025년 1월 10일 라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날짜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 다음 정렬 순서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음 마침을 누르시고요. 데이터 가족에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 처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B4셀을 선택했기 때문에 깜박깜박 하는데 만약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하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화면과 같이 피버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에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행에다가는요. 역에 대한 정보가 행에다가 배치가 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간이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에 시간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열은 따로 데이터가 없고요. 갑에다가 첫 번째가 일산화탄소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이산화탄소 갖다 놓으시고요. 세 번째 이산화질소 갖다 놓으시고요. 네 번째 미세먼지 정보를 가져겠습니다. 갑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레이아웃을 압축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네요. 그 다음 음 CO 일산화탄소를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요. 표시 형식의 숫자에 소수 자릿수가 두 자리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나서 확인 값은 현재 평균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평균 확인 다시 한번 이산화탄소도 더블 클릭 평균을 선택하시고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다. 확인 다시 한번 이산화질소도 더블 클릭하셔서 평균의 표시 형식을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다시 한번 확인 미세먼지도요. 평균 값을 표시 형식의 숫자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이제 숫자 범주 이용하셨고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P6셀의 시간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마우스 오른쪽 필드 설정에 가셔서 그 다음 표시 형식에 가셔서 시간은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건데요. 현재 몇 시 몇 분 이렇게 13시 30분 형식 두 번째 예제를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화면과 같이 시간에 대한 표시 형식 필드에 대해서 시간 범주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탭의 피버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현재 연안 파랑의 보통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머리 끌과 열머리 끌 그 다음에 줄무늬 열을 체크하시고요. 다음은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의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고요. 서울역은 숨기겠다 시청도 숨기겠다 충무로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플러스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하신 피버 테이블과 여러분의 문제에 제시된 피버 테이블의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요. 도별 데이터를 문제에 정해진 순서대로 정렬할 거고요. 같은 도라면 시별을 오른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놓고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하면 혹시 맞게 선택이 되어 있나 보통 표길이 있으면 영역이 전체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맞게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별을 선택하시고요. 셀 값을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혹시나 저는 입력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경기도 입력하고 엔터 강원도 입력하고 엔터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요. 여러분 직접 목록 항목에 이렇게 입력하시고 추가하시면 왼쪽에 추가가 되세요. 입력하고 추가 확인 버튼 누르시면 첫 번째 정렬 기준이 설정이 되셨고 두 번째 기준을 추가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별 데이터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도에서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데이터 도구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요. 오른쪽에 도별 재배 면적 가 생산량 톤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는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 다음 강원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청도는요. 현재 예제를 보시면 충청 남도가 있고 충청 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 이라고 입력하고 뒤에는 남도나 북도가 올 수 있도록 별표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있으니까 전라라고 입력하시고 별표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경상이라고 입력하고 별표 마지막 제주도 제주도는 따로 분리되지 않죠. 제주도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을 하고자 한 데이터에 우선 기준을 작성해 놓으셨고요. 표 2의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의 통합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학계를 구하라고 했고요. 참조할 영역은 도별이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선택하고요. P2부터 현재 모든 데이터 F4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를 가지고요. 첫 번째 행과 도별과 재배 면적과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가질 거고 왼쪽 열 기준을 정하셨던 왼쪽 열을 가지고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값의 학계를 구할 수가 두 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로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B2세가 연동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갇혀서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차트 위에다가 표시할 거고 차트 제목을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 줄에 가셔서 B2세 클릭 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차트 범위를 그림을 참조하여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면 현재 모든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트에서는 연도와 그 다음에 실업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이 표시가 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는 2013년부터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범위는 좀 지우고요. 연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실업 증가율 그 다음에 고용률 선택합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2013년부터 표시할 수 있도록 B14 부터 B24 마찬가지로 D24 부터 D24 그 다음에 고용률은 고용률은 지금 잠시만요. 고용 증가율 인지 고용률 인지 한번 확인하고요. 고용 증가율 같아요. 지금 제가 범위를 제가 범위를 좀 잘못 지정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울게요. 연도 그 다음에 실업 증가율 그 다음에 고용 증가율 그 다음에 2013년부터 표시할 수 있도록 B14 부터 B24 그 다음에 D14 부터 D24 F14 부터 F2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데이터 범위는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범위를 수정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세로 항목축에 대해서 세로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항목을 거꾸로 라고 표시하시면 거꾸로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축 교차의 항목은 가로축 교차 항목의 항목 번호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으로 수정하시고 0부터 교차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레이블의 위치는 레이블에 가셔서 위치는 낮은 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은 쪽으로 왼쪽에 표시가 되네요. 낮은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혹시 차트 모양이 잘못되어 있나 확인해 볼게요. 문제 세로축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축 옵션에서 조금 조금 전에 항목을 거꾸로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 교차에 0부터 교차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셨고요. 레이블에 가셔서 낮은 쪽으로 해서 이쪽에 마이너스 쪽에 레이블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차트 요소에 추가해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다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범내는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주황색 계열의 고형 증감률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신 다음 추세선은 선형이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수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추세선 수식을 홈에 가셔서 글꼴을 표준색의 빨간색으로 글꼴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굵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굵게 표시하시고요. 다음은 차트 영역에 오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효과에 오셔서 그림자에 오신 다음 오프셋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프셋 아래쪽 그림자를 선택하셔서 아래쪽에 그림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5문항에 차트 작성하는 문제 하셨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차트의 모양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현재 문제는 단추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H5부터 H5부터 I6 영역에 배치합니다.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H5부터 I6까지 매크로 이름을 증감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증감률 입력하신 다음에 기록 매크로 이름에서 증감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저희는 D5부터 D24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부터 F24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자 정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실업 증감률과 고용 증감률 영역에 0을 초과하면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색 조건은 0을 초과한다 라고 0보다 크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ㅁ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요. 삼각형 모양을 찾습니다. 그 다음 파랑색으로 삼각형을 붙여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0 이라고 소수 둘째 자리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작성하시고요. 0 미만이면 자홍색으로 라고 자홍을 입력하시고 0보다 작다 라고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0을 초과하고 0보다 작다 0을 미만이라고 작성하시고 이제는 0 미만이면 ㅁ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우리는 역삼각형을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소수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 칸의 스페이스가 좀 있네요. 앞에서도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 그 다음 0이면 0일 경우는 양수 음수라는 조건이죠. 0이라면 재입력이라고 할 거고요. 사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생략하셔도 돼요. 양수 음수 0이라고 서식을 지정하실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기다 0과 같습니까 라고 또 조건을 넣으셔도 되고요. 재입력 그 다음에 문자일 때는 오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오류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 있고요. 단추 유리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삽입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H9부터 H9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I10까지 드래그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서식 지우기 라고 입력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조금 전에 사용자 지정 서식을 넣으셨던 영역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눌러서 선택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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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형식 일반 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도구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 중요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눌러서 서식 지우기 라고 입력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감률 누르시면 서식 적용이 되고요. 서식 지우기 누르시면 서식 표시 형식 일반으로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개발도구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셔서 아울렛 할인 이벤트 단추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는 폼을 보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렛 할인 이벤트 폼을 보여주세요.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아울렛 할인 이벤트 폼을 선택하고 코드보기 가셔서 개체는 유저 폼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라이드를 선택합니다. 폼 초기화 작업을 할 건데요. CNB 이벤트 목록에 다가는요. CNB 이벤트 목록에 다가는 직접 입력할 값을 입력할 때는 Add 아이템을 이용합니다. 신규 고객 고객 10% 할인 이라고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 번 정도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 고객 대신에 두 번째는 VIP 고객 이네요. VIP 고객 20% 할인 다음은 우수 고객 입니다. 우수 고객 은 20 VIP 가 20% 인데 우수 고객 25% 네 25% 네 그 다음 특별 이벤트 특별 이벤트 15% 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CNB 이벤트 에는 신규 고객 10% 할인 VIP 고객 20% 할인 우수 고객 25% 할인 특별 이벤트 15% 할인 이라고 입력하셨고 추가할 수 있도록 애드 아이템 이용하셔서 작성하셨고 CNB 종류 는 종류 는 종류 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 소스 라고 입력하시고요. H6부터 H9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아울렛 할인 이벤트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등록을 클릭했을 때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요. 등록을 클릭하면 현재 폼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시트에 입력될 수 있도록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데이터를 입력할 셀을 행의 기준을 잡기에서 기준을 P5셀로 잡을게요. P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일단 세어보시면 P5셀도 있지만 표1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서 4행 5행 6행 7행 4개 행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위쪽에 3개와 아래쪽에 하나를 더해서 플러스 4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i라는 변수는요. range P5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4합니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3개와 새롭게 입력할 첫 번째 한 행을 도해서 플러스 4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셀즈 셀즈 i, 두번째 비열부터 하나씩 입력할 거잖아요. 할인 혜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CMB 이벤트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즈 i, e는 CMB 이벤트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세번째 할인율 입니다. 할인율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셀렉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CMB 이벤트에서 이벤트에서 선택한 값 우리가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을 리스트 인덱스 라고 하는데요. 리스트 인덱스 의 값을 가지고 만약에 케이스 첫번째 거를 선택했다. 그럼 첫번째를 1이라고 하지 않아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반환된 값은 0부터 반환이 됩니다. 만약에 첫번째를 선택했다면 케이스 0이라고 입력하고요. 우리는 세번째 C열에 10%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10%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까 폼초기화 작업의 4개를 작성하셨죠. 애드 아이템을 이용해서 4개를 작성했는데 첫번째가 0이고 두번째가 1 세번째가 2 네번째가 3이 돼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반환되는 값이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반환이 될 거고 그 다음 우리 아까 VIP를 선택하면 20% 죠. 일반 우수를 선택하면 25% 였고요. 특수를 선택 특별 이벤트를 선택하면 15%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열에 입력할 값들을 작성해 주셨고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열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종류입니다. 종류는 우리 콤보 상자 우리 폼초기화 작업에 하셨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위에 거를 복사할까요? 복사해서 화면이 이제 좀 내려와야 될 거 같아요. 네번째 열에 대해서는 CNB 종류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종류까지 했어요. 할인기간과 종료일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셀즈 I, O, 6으로 수정하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값은 TXT 기간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종료일은 종료일은 시작일에 할인기간을 더한 날짜를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폼에서요. 폼에서 시작일에 입력된 값을 데이트 밸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입력 받고요. 그 값에 그 다음 기간을 더해가지고 우리 TXT 기간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입력 받은 값을 더해가지고 종료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열은 DAT 밸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TXT 시작일에서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만들어서 더하기 셀즈 I, O에 기간을 더한 값을 여섯 번째 열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등록 작성하셨고 이따 실행해보고 오류가 있다면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울렛 할인 이벤트 폼에 종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날짜와 시간 날짜와 시간을 함께 메시지로 표시하고 그리고 글꼴에 대한 문제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겠습니다. 어떤 걸 표시할 거냐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날짜 시간을 표시하겠다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만 있습니다. VB VB OK ONLY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타이틀이 있습니다. 등록 화면을 조그만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종료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되어 있죠. 메시지 상자를 표시할 거고요. A1셀에다가요. A1셀에다가 수거하셨습니다. 라고 표시할 거고요. 다시 A1셀에 글꼴을 궁서체로 하겠습니다. 라고요. A1셀에 글꼴을 폰트의 이름을 궁서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글꼴 글꼴 색깔은 파랑색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1셀에 글꼴의 폰트의 칼라는 C-O-L-O-R R-G-B 입력하셔서 파랑색이라고 하면 레드는 0 파랑색이니까 그린도 0 블루에서만 255 라고 입력하시면 파랑색으로 글꼴 칼라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글꼴 색깔을 파랑으로 표시하고 폼을 종료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로드 미 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거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시고 아울렛 할인 이벤트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할인 혜택에는 직접 애드 아이템을 통해서 입력한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종류에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가 할인 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시고 시작 날짜를 임의로 입력하셔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성하신 폼의 내용이 각각 현재 작성된 표의 마지막 행에 입력이 되는지 원피스 그 다음에 계산이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료를 클릭하시면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A1셀에 수거하셨습니다. 글꼴 글꼴 칼라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타 작업의 프로시저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